다음 소식인데요. 연천군을 가로지르는 경원선 철도 건널목이 잇따라 폐쇄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원선 건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철도망,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두천과 연천을 연결하는 전철 건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연천 구간의 일부 건널목을 폐쇄하겠다는 현수막을 개첩을 하면서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선 연천 구간은 연천에 군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구간은 연천 건널목에서 가자울 건널목까지 거리가 약 2.35km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5개의 건널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의 평면 건널목 중에서 연천 건널목하고 연천 건널목은 교량 합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게 되고요. 맨 끝에 있는 가자울 건널목은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건널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읍, 연천 남부, 연천 북부 건널목은 원활한 작업과 주민 안전을 이유로 해서 공단이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 주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용했던 도로, 건널목이 하루아침에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갈람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에 반발, 집회를 여는 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가 이렇게 되면 건널목이 없어지는 건데 당장 주민들이 폐쇄되면 어떤 불편을 견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한 불편,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이게 한 2km 구간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그 정도면 우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 건널목 같은 경우는 군청과 바로 위에 있는 군남면을 연결하는 가장 빠르고 가까운 도로 위에 있는 건널목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널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기가 폐쇄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 건널목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자올 건널목을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군청에 가는 길도 불편해지고요.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건널목 윗부분, 군청 위에 부분은 농과 밭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연천읍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 건널목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건널목이 폐쇄가 되면 평소 걸어가서 농사를 짓던 구역을 우회를 해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자차로 이동할 수가 없고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업에 지장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건널목을 이용해왔던 주민들은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활권이 크게 침해되면서 농사든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통행권 확보 내지는 교통 편의를 위해서 평면 교차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민 반발이면 연천군과 국가철도공단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연천군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서 아까 구읍 건널목에다가 일종의 고가 도로죠. 과선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런 계획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처럼 구읍 건널목이 당초 계획 및 필요성에 비춰볼 때 무작정 폐쇄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구읍 건널목, 이용객이 많은 구읍 건널목은 평면 건널목을 계속 유지하자. 그리고 연천 북부 건널목은 국비를 들여서 육교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구읍 건널목은 앞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자기가 건널목 운영비용을 다 댈 테니까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구간은 배차 간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평면 건널목을 유지해도 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연천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건널목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평면 건널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철도공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초대로 건널목을 모두 폐쇄해야 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과선교는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천군 니네가 자체적으로 돈을 확보해서 아까 75억가량의 돈을 확보해서 과선교를 건설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조금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역사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